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딱히 수업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주는 것들 굉장히 다 잘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하는 모든 영작들에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을 카드화 시켜서 하나하나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그냥 정말 정말 사용하는 영어로 이끌어주고 그 사용하는 영어 속에서 학생이 못 말하는 것들 그리고 말을 했는데 더 좋을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탐색하는 일이 되게 좋은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딱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주는 대로 잘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는 대로 전부 다 자기 걸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계획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학생이랑 대화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풀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작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거는 그대로 놔두면 번호 계속 올라가면서 어휘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고맙습니다